서민을 위한 일수대출. 오늘 바로 대출. 하루 이자가 딸랑 200원. 대출을 권하는 명함 모양의 전단지가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업체명과 등록번호가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무분별하게 뿌려진 전단지에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조금 불쾌해요. 짜증나. 매일 청소해야 돼. 줄여야 되고. 진짜 조금 있으면 한 몇만큰씩 줄어요.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수거한 불법 대출 광고물은 1만 5천 건. 취재가 이뤄진 골목길에는 얼마나 많은 광고물이 뿌려져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이 골목길에서 직접 주운 대출 광고 전단지가 모두 102장입니다. 이처럼 사금융의 의혹이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금융의 이용자 대부분이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이들 대부분이 불법 대출 피해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지난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 이용자 중 65%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었습니다. 또 이용자의 36%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 불법 대출 피해자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원 모니터링 요원 25명을 위촉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기관임에도 수사권이 없었던 서울시의 수사권이 생기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특사경법이 개정되면서 11월 중에 민생사법경찰단을 새로 출범할 계획이 있고 이때 대부업 수사팀이 새로 생기면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 업무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불황을 틈타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사금융의 덫. 불법 대출 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DBS 문기혁입니다.